안녕하세요 재미합니다 며칠 전에 자르를 한마리 살려줬더만 좋은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또 오늘도 자르를 한마리 잡았네요 보여드릴께요 오늘은 전분보다 좀 작네요 귀엽죠 이쁜 자라네요 자라야 좋은 곳으로 가갖고 잘 살아 커가지고 새끼도 낳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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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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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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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일어났다 자라야 가거라 가고 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게 해주라 응 가잉 자라야 얼른 들어가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또 인사고 갈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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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 골치 아이고 들어가 들어가 가서 잘 살아 이 호피는 빛 morale도 이쁘고 바전도 나오고 좋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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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자아제도 좋고 아름답고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음 이 새끼리 어머 꼅규가 저거 많이 생겨가지고 귀엽고 이쁘네요 처음에 꼅규비 alion bunk 약간 이 후피는 좀 개상스럽게 생겼지요 그래도 빛가는 이쁘네요 조금 마으니 그래도 이만하면 좋은 후피죠 후피가 아예 기해서 이만한 거 찾기도 아주 힘드네요 개오피를 한 점 봤는데요 새 같은 마리가 있는데 새는 거꾸로 있네요 여기 눈도 있고 여기 눈 있죠 근데 그림이 잘못 나왔고 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쁘게 색깔도 나오고 한 번 봐주세요 새 머리 그리고 또 끝부리로 있네요 진짜 웃기게 생겼죠 한번 보여줄게요 새가 좀 잘못 나왔죠 이쁘게 나왔으면 진짜 좋은 작품인데 새 그림이 잘 못 나왔고 잘 못 나왔고 좀 그렇네요 그래도 개호피도 멋있는 호피가 이렇게 있다고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새 그림에 선명이가 나왔으면 진짜 좋은 작품인데 아숨 그림이 많이 있네요 여쇠가 여쇠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또 찾아보고 있죠 진짜 아숨 그림이네요 제가 이렇게 해도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도 보여 드리고 그런답니다 잘 보시고 감상을 해주세요 뭐 이 두 마리가 있는 건 확실해져요 여기 본 게 뭔 진분도 같고 아무튼 좀 서운한 점이 많네요 아무튼 좀 서운한 점이 많네요 귀여운 호피는 제가 했답니다 이 호피는 정리화 작품입니다 정리화는 조그맣으로 지운 호피를 좋아한답니다 귀엽고 이쁘죠 여기는 바다 가면 이렇게 주문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먹으면 어떻게 잘 먹는거... 두개 주세요 진짜 이쁘네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저기와 봐 커피가 최고인 아니야 최고인 아니야 최고인 최고인 커피가 최고인 커피가 최고인 커피가 최고인 최고 이쁘고 좋죠 맛있으면 또 커피 한점 구경하세요 이 커피도 바닥에 진짜 이쁘고 좋네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림도 이쁘고 꽃같이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도 크기 비키죠 여기도 크기 비키죠 이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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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요 이렇게 파야되겠네요 이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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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이쁘고 vood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